그림은 어느 판의 해저면에 시추지점 P1부터 P5까지 위치입니다 어느 판의 해저면에 시추지점이라고 했고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령 이렇게 써 있어요 발산경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겠어요 발산경계에서부터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P5까지 가면서 뭐하게 되는 거다 연령이 증가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의 깊이도 깊어지겠죠 이렇게 가라앉을 거니까 그럼 수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뭐한다? 음파의 왕복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라는 음향측심법 개념도 머리에 갖고 계시면 그 정도 갖고 계신 다음 문제 풀어야 돼요 표는 각 지점에서의 퇴적물의 두께와 과장 오래된 퇴적물의 나이 그랬고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P1에서 P5로 갈수록 P5로 갈수록 두께 두꺼워지고 나이도 많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퇴적물의 두께는 P2보다 P4에서 두껍다 이건 그냥 써있는 숫자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자 P5 지점의 가장 오래된 퇴적물 P5 지점의 가장 오래된 퇴적물 나이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나이거든요 이거 얼마예요? 6천만 년, 6천백만 년 정도죠? 그러면 중생대가 아니라 신생대가 될 겁니다 그쵸? 신생대는 6천5백만 년 중생대는 얼마였어요?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정도부터 6천5백만 년 정도까지 그쵸? 그러니까 얘는 6천백만 년 정도니까 신생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디귿 P1부터 P5가 속한 판은 해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쵸? 어느 쪽?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쵸? 그래서 답은 기역 1번이 되는 거예요 북쪽은 감사합니다.